압착이 들어올 때 1. 성문치고 관자놀이치기 두 손으로 아래막기 성문 당겨치기 느린 동작으로 따라해보세요 방독술 발끝찍기 들어올 때 1. 목지르기 성문 맞고 명치치기 3. 성문 맞고 성문 밀기 자, 느린 동작으로 따라해보세요 방독술 엽착이 들어올 때 1. 성문 내려찍기 방독술 엽착이 들어올 때 1. 성문 내려찍기 2. 성문 단격 치기 3. 십자 걸어 단격 꺾기 자, 그럼 느린 동작으로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